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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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뭐든지 해결할게요, 혜린아. 혼자 온 거야? 네, 혼자 왔어요. 일단 들을 게 있어요. 뭐야? 오늘 오빠들을 위해서 제가 스마트폰의 최강자인 갤럭시 R 스타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. R 스타일? 미션이 R 스타일. 갑자기 가진이 나왔어. 내 얼굴 되면, 내 얼굴 되면. 혜린아, 이거 미션 수행할 시간이 없는데,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. 아니,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. 이 사람 맞네, 안 맞네. 바로 열려, 바로. 대자마자 열려. 야, 야, 야. 잠잠 전에 지금 갑자기 날씨가 다 보여요, 날씨. 잠재 있는 거라고요? 잠재 있는 거라고요? 일단 오빠들이 오늘 수행하실 미션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42개의 존에서 미션을 수행하셔야 합니다. 각 존마다 미션이 있는데요. 미션 존을 발견하시면, 알바타! 라고 크게 외쳐주세요. 단, 대한 시간은 1시간입니다. 1시간? 아니, 1시간에 42개의 존을 어떻게 다 다녀? 네, 오빠들의 승리를 빌면서 카운트다운 시작할게요. 지금부터? 벌써? 벌써? 5, 4, 3, 2, 1, 시작! 가자! 가자! 진짜 가! 여기네, 우리 여기 들어왔는데 좋고. 진짜 감명하다. 형, 루트에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. 그래, 가자. 하나, 둘, 셋! 알바타! 야, 우리 시간 없어, 1시간밖에. 빨리 빨리 해야 돼. 어? 알바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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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이 있어, 미션이 있어. 예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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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. 하셔야죠? 제가 올림픽 경기 종목의 포즈들을 보여드릴 텐데요. 오빠들께서 이제 그 경기 종목을 맞춰주시면 미션이 성공. Rechts, OK, OK! 연결! 연결! 2탄 성공! 오빠들께서 미션 성공을 하셨으니까 제가 정답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뭔데 뭔데 뭔데? 알 맞다! 어떻게 옮겨? 핸드폰 하나 붙여주겠어요? 붙여 아니고? 네. 뭐야? 이게 뭐야? 왔어 알! 이게 어떻게! 알 맞다! 아니 근데 어떻게 붙이자마자 나와? 마술한 것 같아 지금. 너무 신기하죠? 야 우리가 사진 한 번 보리려면 너 갤럭시 알 스타일이구나? 우리 등 좀 갖다 댈까? 그럴까? 띵! 이러면 형 청구! 청구하고자 갔다 왔다. 시간이 없어요 오빠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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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맞다! 효린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? 분명히 너도 모르게 어디서 인터뷰 한 데가 있을 거야. 야 뭐 누르자마자 나오냐? 야 역시 LTE는 다르구나. 김치볶음! 밥! 정확히! 맞히셨으니까 정답을 하나 드릴게요. 근데 이렇게만 하면! 어떻지! chỉ가 계속 가고 있어요. 어차피 우리에게 미래 따위는 없어요. 오로지 저에게 있는 건 갤럭시 알 스타일. 형 형 안 와! 예, 형. 찍었어. 나한테 보내주세요, 형. 어, 들어가. 형, 그럼 다음 번 또 보자. 형, 전화할게요. 아, 이방인가요? 아니, 맞다! 형! 아들이랑 후루룩이랑 같이 봤어요. 오빠한테 또 제가 미션을 직접 읽어드릴게요. 혜련아, 미션 하기 전에 오빠랑 사진 한 번만 찍자. 야, 너 무슨 사진을... 한 번 할게요, 한 번 할게요. 미션을 한 번 찍어. 형, 이렇게 좀 더 친해 보이게. 아이, 진짜. 형, 이거 화질이 장난이 아니에요. 안 찍을 수가 없어요. 봐봐. 하나, 둘, 셋. 형, 화질 장난 아니에요. 방금 흔들렸는데? 미션. 시스타 멤버들의 이름과 시스타의 나이를 모두 합치면? 정답. 보라, 소유, 다솜, 슈린. 나이. 흐린. 야, 인터넷에서 하는 거야. 봐라, 내가 아까 했는데. 86! 83 아니야? 아, 아니. 그거 왜 이래? 김등구 가운. 야, 흐추어는. 정답. 하나, 둘, 셋. 86! 정답. 야, 어떻게 이렇게 바로 됐냐. 예린 진짜 빨리 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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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형이 BMW 미션 성공! 와...이거 오늘 미션 하면서 진짜 많이 썼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? 찾았다! 잘 봤다! 다 끝난 것 같은데? 샤워쓰? 갤럭시 R4를 어땠냐? 형 배터리 200큐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아직도? 형도 너 아까 계속 쓰고 있지 않았어? 이거를 버릇처럼 계속 했거든요 너는 뭐 어때? 형 이게 선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떨어뜨릴 엉려가 없어요 그립감이 너무 좋고 이 안에 도대체 뭐를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너무 빨라요 나는 이것저것 여러 개를 한 번에 다 실행하는데도 전혀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 야 이게 훌륭한 멀티태스킹이야 멀티태스킹 아무튼 얼추 다 구한 것 같아 모두 나를 다 찾은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조합하자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미션 수행 잘 하셨는지 저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 우리가 찾은 게 전부 다 찾은 것 같아 형 이제 C하고 L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R이랑 K 나 O, W 나 O, W A도 있었고 O, W A도 있었고 로우 로우키인데요 로우키 로우키 아니야? R이 일단은 무조건 R이 처음에 들어갈 것 같아 로키! 로키 산맥! 로키! 로키 산맥! 로키! 로키! 로키도 되네 로키! 로키! 하나 둘 셋! 로키! 로키 산맥! 로키 산맥! 로키 산맥!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보셨을 거예요 어? 형 이거 아니야? 로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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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얄 아니에요 혹시? 우리 갤럭시 R 스타일의 R이 로얄인 거야 그래서 오늘 찾았던 게 그래서 R 스타일이구나 로얄이야 그러면 형 정답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? 하나 둘 셋 로얄! 미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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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은 텍스트를 찾으신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 진정한 로얄이 됐습니다 이게 상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뺏었잖아요 N.O.L. 미션 성공! 삼성 갤럭시 R 스타일! 삼성 갤럭시 R 스타일